이곳에 난리 났어요 대박 터졌어요 아 사람들 많죠 와 엄청 많이 모였어요 이곳에 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을까요 뭐 잡으려고 그럴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를 잡을까 이곳 동에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아 갯바위 잡 잡아가지고 널려 놓은 거 봐 많이 잡아서 널어놨어요 뭐 잡으려고 그럴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 이면수면 이면수 이면수 어 아 많은 신데요 뭐 아침에 가 많이 나온다 5시 반 정도 아 새벽에 예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던지고 한 마리 새우 하나에 한 마리씩 아 그래도 집사람 들고 왔는데 재미 좀 보려고 강원도 속초 아야진 방파제 입니다 요즘 아야진 방파제에 이면수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이면수어가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속초 금방에 강원도 강릉 주변에 이면수어가 주변에 많이 나오는지 이곳 말고도 다른 곳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지금 방파제 쪽에 엄청납니다 아 끝에 테트라 포트 방파제 쪽에도 엄청 많고 아 많이 잡으셨어 많이 잡으셨어 아 이면수를 잡아서 갯바위에 갯바위에 이렇게 널어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잡았죠 아 잘했어 이야 이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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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면 틀렸어 틀렸어 여기 딱 틀렸빠야 돼 아 떨어졌다 떳떳떳떳떳떳떳떳 아 되게 크다 아 크다 알 엄청 크다 이야 크다 이야 크다 커 이거 맞네 이게 잘 찾아봐야 돼 크네 맞네 이거 보말 아니 보말 삿갓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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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닥 붙었어요 아이고 여기 다다다닥 붙었어요 이거 된장찌개 그리면 맛있다 된장찌개 한번 넣어서 먹어 봐야지 이야 이게 삿갓쪽에 삿갓쪽에 쉽게 봐서는 안 보여 손 다 버려 밥을 잘 잡고 나 다섯마리만 오늘 저희들은 다섯마리만 잡아가지고 갈께요 자 잘 잡네. 많은 욕심이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 잡는 거 한번. 아 아야진의 이면수가 나오는구나. 아 황어 나 알면 되니까. 와. 아 황어네 황어. 찍어요? 젊은 거네 황어 치고. 이거 못 먹나요 요새? 아니 맛이 없대. 가시가 있고 저기서 맛이 없다고. 아 요즘에? 아 황어가. 아니 말려서 먹으면 괜찮네. 아 황어. 아 젊자기도 말해. 진짜 기절했단 동안 하나. 난 Schuld. 욕 على 있는 차례목. 아... 그래서 아야진 방파제 구 Adminureu. 이면수어. 저희들은 웬만히 못 잡았어요. 됬 수 있으면 여기 오실때 아침에 오전에 오전에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